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현 교수에요. 이번 시간에는 유안보금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누어 주었던 핸드아웃을 한번 펴시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유안보금의 구조, 여기 보면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소론의 1장 1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로고스 힘, 성육신한 말씀에 대한 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한 자기의 게시가 등장을 하는데 1장 19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보금하고 마가보금하고 누가보금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중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변화산상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상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리고 나서 6일 있다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 변화산상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셔서 갈릴리 사역을 한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변화산상에서 한 6개월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사역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몇 장 되질 않아요.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장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한보금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요. 요한보금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구조, 1장부터 12장까지의 구조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장에 걸쳐서 그런데 13장에서 20장까지 8장 정도가 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사흘날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2장은 예수님의 30년간의 생애 마지막 8장은 예수님의 사흘 동안에 벌어진 마지막 사흘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 자체가 독특해요. 요한은. 그래서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보면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해요. 12명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14장, 15장, 16장,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4, 5, 6, 7장에서는 14, 15, 16,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쪽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묘사가 되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21장도 부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13장에서 21장까지 8장에 걸쳐서 사흘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사흘 동안에 발생한 내용들이 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요약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5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의 첫 번째 사인이다. 가나의 혼인장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인이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장 54절로 한번 가볼게요. 4장 54절.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5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행하셨던 두 번째 사인이다. 두 번째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 54절. 그 다음에 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가 행했던 사인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세상으로 온 선지자다. 그가 또 하나의 사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이 장면에서 5병 이후로 3천명을 5병 이후로 3천명을 먹인 사건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즉 세 번째 사인 영급이 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막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많이 등장하지가 않고 딱 7개만 등장을 해요. 딱 7개.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사인. 가나에서 갈릴리. 그 다음에 눈문자를 고친 거 두 번째 사인. 그 다음에 5병 이후로 5천명을 먹인 거 세 번째 사인. 그래서 이 7개가 7개의 기적이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유대교에서는 숫자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7개라고 하는 사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기적의 능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1장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최종적인 에디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을 했더라면 하늘조차도 그 기록한 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의 구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신학의 중요한 가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나머지 표적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책에 지금 225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언급하는 예수의 7가지 표적들은 1.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2. 가버나움에서 한 관리의 아들을 고쳐준 표적 3. 베세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표적 4. 5천명을 먹인 표적 5. 물 위를 걸은 표적 6. 날때부터 소경된자를 고친 표적 7.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4번째와 5번째 즉 5천명을 먹인 것하고 물 위를 걸은 것은 공간복음서에서도 마테마가 누가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7가지의 표적들은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성에 대한 증거를 의미해요. 이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감추어진 신적인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단지 7개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했는데 7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사마리아에서 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거는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 신성모독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분이다 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발언으로 유대인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 교재의 233페이지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약 46번 정도 표현을 해요. 마가와 누가가 이 표현을 두 번 정도 그리고 마태가 다섯 번 정도 하는 데 비해서 요한이 마흔여섯 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한에게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겠죠.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찬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 빛, 문, 부활, 생명, 진리,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는 구도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I am, 나는 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다. 뭐뭐이다. 라는 말을 하고 나는 이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추래국기 3장 14절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I am, 나는 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신성이 인성보다도.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것을. 자, 여러분 이게 좋으려나요? 이게 좋겠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만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야기가 나와요. 3년, 3년, 3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자,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 세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가 궁금할까요? 그 다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요. 재림, 재림. 그래서 재림할 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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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도 이 재림을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성전에 갔던 이야기 12살 때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조금 조금씩 언급을 해 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또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존재하실 때는 어떤 분이었을까? 선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다. 선제. 선제하셨던 그분, 선제하셨던 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제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 줘요. 뭐라고 설명하나요? 예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은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에 등장을 하는 말씀 시. 말씀 시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고 마태와 누가는 그 공생에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선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구도가 펼쳐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면 1장 1절. 자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자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태초로 이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 세상이 존재하기 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뭐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신 거예요? 두 분이시죠. 두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존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 그는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3절.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존재했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분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요한은 창조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창조시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은 창조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을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을까?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창조하나요?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를 해요. 그 다음에 흙이 땅이 있으라 하니까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고 요한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럼 성령님은 어디 있어요? 장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그래서 요한의 관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기에 창조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뭐였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빛. 이분이 바로 생명이 바로 빛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세요? 재미있는 것은 14절을 한번요. 14절.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분은 예수님은 누구였다? 독생자.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15장에 보면 요한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를 이분은 내가 전에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높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는 15절 마지막 나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존재하신 분.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창조의 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재밌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를 하다가 예수님의 신성이 잠깐 잠깐 보여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이 언제 드러나나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됐을 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잠깐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과 같은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게 잠깐 강조가 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시작할 때부터 강조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시작할 때부터 강조가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와 관점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내복음소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역의 시작에 누가 있었다? 세례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세례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라고 마태마가 누가가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와 너무나도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요한조차도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관해서 증거했다. 즉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요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요한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요한의 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일곱 가지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휴식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 복음이 보여주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누가 복음에서도 성령이 강조가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강조가 되는데 요한 복음에서는 또 독특한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